신의 한수의 우동균 이 정권심판 못지않게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합당한 공천을 통해서 합리적인 새로운 인재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양주상 전 전진당 최고위원이십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시기도 한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양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표님을 모르고 계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보다듬지 못하는 지금 현실 정치권의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전에는 전진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양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예전에 김원성 그 당시 전략계획위원장으로 오셨고 이후에 최고위원 되셨다가 현재 선거를 준비하신 입장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동갑이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75년생 토끼띠 나이가 같습니다. 75년생? 만으로는 44? 44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름 정치권에서는 젊은 축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은 40대가 정치적인 카테고리 빼고는 다 주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권에서만 40대는 아직 어린애나 아이 취급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워낙에 지금 정치권인 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40대가 요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친문성에 가장 짙은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정치인으로서 우파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데 주변에는 혹시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신 건가요? 제 주변에도 물론 좀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X세대라고 하거든요. 아마 저는 72년생부터 80년 정도까지를 X세대라고 보는데 초기 X세대가 있고 후기 X세대가 있다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초기 X세대가 72년생 정도 아마 이혼주 의원님이라든가 이병헌, 이때 첫해지라고 했던 분들이 아마 곧 초기 X세대고 75년생부터가 저는 진정한 X세대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변곡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능이라고 했던 입시 제도가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도만 바뀌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물이나 사고가 되게 많이 바뀌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때부터 75년생부터 수능 세대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태지라는 걸 통해서 난 알아요. 그래서 난 알아요로 들으면서 난 알아요를 알게 됐죠.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이 좀 사실 팽배했던 사람들이라 지금의 오히려 여론상에서는 40대들이 지금 친문이라든가 아니면 범여권에 지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재에 가까운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울분을 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대도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는 그런 세대다. 당연합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양 대표님께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는데 또 이건 역시도 우리 궁금해 하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성균강대학교에서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였고요. 그때 당시가 사실은 2000년도 때 학내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했던 자체가 본질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대변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해하는 모습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좀 울분을 토했고요. 그래서 진정한 아카데미즘, 상하탑의 위상을 제대로 찾아가는 본질을 찾아가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해 있는 제도권 내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인 학습권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즘을 발현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게 그 친구들한테 또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 아마 비권 총학생회장이라고 했던 세대들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에 총학생회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총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동권 이런 거고 심지어 제가 2010년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1공학번인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 당시에 제가 초반 때만 해도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데 주요 대학들 보면 운동권들이 무슨 권력이 어째네 민주주의가 어째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이냐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부터 이런 우파 성향의 총학생회를 일단 구성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구성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거본부가 세 팀이 나왔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PD 계열, NL 계열, NLPD 합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당첨되고 그 이후부터는 단일화해서 나왔는데 그때가 쉽지 않은 선거이긴 했는데 되게 어렵게 선거를 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화되어 있거나 사상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분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수가 나가야 될 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방향도 없었고 하지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투철했거든요. 그래서 다수는 아니었지만 소수들이 모여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커뮤니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대사랑이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그게 아마 9년간 대학 커뮤니티 1위를 할 정도로 단순하게 그냥 총학의 커뮤니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면서 학생회가 변화나 변곡점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이후에 활동에서 되게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결국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고 또 이후에 정치권으로 나가는 사실 제가 사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 들었던 게 원래 IOC 위원장이 꿈이었어서 실제로 스포츠과학이나 이쪽으로도 전공을 하셨는데 또 이쪽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가로서의 도전을 지금 현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양 대표님께서는 워낙 예전부터 우파 성향으로서 활동을 해오셨고 학생회에 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권, 현재 정치권을 보면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그중에는 전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집권 세력, 민주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한가득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전대협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강성 어린 운동권 출신들도 여전히 지금 주요 당직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대표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86세대 이 586세대의 기득권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 이 586이 존먹고 있는 기득권을 이제 끝내고 그 빈자리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진세대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워낙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 지금 586세대라고 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전진당을 만들 때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고 했을 때 4.0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1.0이라고 했던 세대가 건국가 세대 2.0이라고 했던 세대가 산업화 세대 3.0이라고 했던 세대가 소위 얘기해서 민주화 세대라고 하고 4.0은 자유주의 사상을 갖추고 있는 4.4 혁명을 세대라고 하는데 3.0의 세대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586세대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셨던 게 30년 정도를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는데 지금의 운동을 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과연 진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에 들어서 의문점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앞으로의 저희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에 대한 처절한 싸움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지금부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X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세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사회의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되고 젊은 사람은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 지금 현재 회계모니를 지고 있는 그 세대들 소위 말해서 민주화 세대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걸 보니까 법도 자기들끼리 짬짬이 4 플러스 1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날치기하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그 누구보다도 독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제가 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소위 얘기해서 학생회에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나름대로의 모습들이 합리성을 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치우쳐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민족을 얘기하지만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민족이잖아요 거기는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을 얘기할 때 그랬던 현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소수의 민주주의자들만 대변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히려 다수의 민주주의를 정말 쟁취해서 만들었던 다수의 의견을 오히려 사상되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혁신해야 된다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얘기했던 게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과정에 또 양 대표님께서도 많이 활동을 해주셨고 사실 이번에 보수 대통합할 때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말들 많았는데 또 전진당의 구성원이셨잖아요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참 이게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제가 통추위가 구성되기 전에 시민단체 연합회 연석회의 제가 멤버였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이걸 제안했을 때 그때 제가 참여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통합의 열차에 타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는 좌석들은 비워놔야 통합의 열차에 올라타지 통합의 열차는 출발했다고 해놓고는 좋은 좌석들 VIP 좌석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다 이미 다 차지하고 계시면서 니들 올라타라고 하면 어떻게 통합의 여자가 같이 올라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즉은 이제는 좀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 단계 전진을 위해서 여러 분들의 역할들도 이제는 내려놓고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모습들이 어쨌든 흘러와서 지금 통합의 형태로 해서 한 대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아쉬운 게 또 있나요? 거기에 수많은 한 300여 개 이상의 보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의 구성에서 비춰진 모습들은 사실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같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어떤 참여 그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해서 좀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당대당 통합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민단체, 사실 초창기에는 드디어 이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어떻게 좀 이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나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결국 시민단체는 역할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나? 이런 우려가 많으세요 물론 장기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탈을 하셨다가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다시 또 합류하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여전히 또 통합의 단계가 아직 남은 만큼 또 그 과정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제가 그 우리 저 김문수 우리 대표님이 계신 자유통일단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대회 할 때 제가 대신 인사를 갔었습니다 갈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아스팔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저 또한 그 아스팔트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때로는 고소고발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원의 한과에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요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하고 근데 그랬던 현장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공련화 과정에서 조금은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지금 통합의 형태에서 장기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대상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결국에 결국에는 4월 15일 날 총선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 하나를 가져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민단체에 계셨던 분들도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 될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도전해 볼 그런 시간이라는 지적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한 명 두 명 늘어난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 전투력 있게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거의 천군만만이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이번에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세대 교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저 역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이왕 시민사회 이야기 하셨으니까 현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신의안수 입장에서도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좀 여러 인연이 있는 게 지난해 그 가을부터 그 유튜브에서 무슨 노딱이 갑자기 막 붙어가지고 저희가 참 곤란했어요 물론 지금도 뭐 매한가지이긴 한데 그 당시에 자유양당에서도 많이 노력해줬지만 또 시민단체에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또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취합하고 또 돕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언론의 탄압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전파되어야 되는 게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튜브 활동들을 제약하는 모습들이 너무 공개연하게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한 대 모아서 뭔가 투쟁이나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검열에 관련돼서 기자회견이나 그리고 단순하게 혼자서 모여서 문제지기하는 선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언론 유튜버들을 그래서 여기 계신 신혜안수뿐만 아니라 고성국 TV라든가 어쨌든 수를 떠나서 300여 개 이상의 유튜버들이 참여해서 구글 검열 관련해서 언론 탄압 관련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고소고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구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또 아직 성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화제가 전환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 그리고 기타 여러 시민단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양주상 대표님께서도 참여를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는 전진당에서도 참여하셨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서 소속이 되신 거잖아요 오늘 또 특별히 분홍색 네타일을 찾으셨어요? 네 뭐 하나를 권해주셨는데 잘 어울리나요? 어울립니다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가지고요 막 핑크불 도는 건 그렇긴 한데 이런 엣지 있는 아이템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요새 저희 패널로 오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핑크색 네타일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진짜 봄바람 불을 일켜야죠 이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태풍화돼서 싹 한번 갈아엎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싹 갈아엎어야 돼요 싹 갈아엎어야 되겠죠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우리 양 대표님도 싹 갈아엎는 과정에 지금 혹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참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통합의 과정에서 발언을 또 했었는데 제가 빅건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저랑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여러 번의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이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선거라는 걸 끝나고 나면 용도폐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지적이 많았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없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2년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존망의 기로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행동으로 해서 나서야 될 때다 그리고 보수에서 사실은 자유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회장들 자체를 영입을 안 했어요 한 명도 빅건총학생회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수당에서는 너무 아이러니하죠 두드리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국의 각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소위 얘기해서 인재영입이라는 형태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분들만 영입을 해서 공천을 주면서 활동했던 이 결과가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를 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말 자기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제는 영입의 차원을 떠나서 이미 영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성을 하고 키워서 기회를 주고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지어주는 게 이제는 정당 그리고 공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기치를 좀 들었습니다 네 기치를 딱 들으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가셨나요? 지역은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이나 경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기권 정도에서 외풍을 좀 막아내고 그 다음에 안에 형태를 좀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인 곳인 거겠죠? 거의 다가 아마 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경기도가 거의 네 초토화되어 있죠 지난 총선 때 사실 완전 싹 쓸려가지고 선거 공천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그런 날이 피웠었는데 당연히 민주당 지역구에서 당당히 승부를 보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네 저는 당당히 뺏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역구에 지금 많은 우리 젊은 후보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데 물론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중진이라던가 혹은 고연령의 분들을 저희가 폄하한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선 의원이거나 또 너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본인들이 개인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자리를 좀 넘겨주고 승부를 볼 만한 곳은 신진세대에게 좀 넘겨주고 또 그분들은 또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몸소 싸워가지고 내가 전진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해서 리드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만약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참 감동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배척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구태의 의회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현실 정치를 포함해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단 시대나 세대가 흐름에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신진세대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역할들을 이전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물러날 필요도 있고 그 물러난다는 게 멀리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병풍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병풍도 좋지만 멘토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멘토의 역할로서 저희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노하우라든가 경험 그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높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미처 못했던 것들을 같이 실질적으로 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도움을 좀 기다리고 있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과정에 우리 양주상 대표님께서 또 좋은 기대를 하실 수 있으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방송에도 여러 분들이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후보가 되어서 공청이 되어서 한다면 또 우리가 보수 우파의 대승리를 위해서 왜? 보수 우파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문재인 조건 무능한 걸 막아내야 되고 또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시 잡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의 한 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는 가운데 이분들께서 선전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또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크게 정말 가열차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가 참 뿌듯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어쨌든 그 전투에 뛰어드신지 않습니까? 전투에 뛰어드는 장수의 마음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시 좀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시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통합을 위한 그리고 사본오일로 갈라져 있는 것들을 같이 한데 모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자를 많이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이 한층 더 전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터를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느덧 40세 중반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X세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X세대가 인구수로 따지면 830만 정도가 되고 유권자수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대변해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의 모습이 지금까지 미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바꿔보고자 당당하게 힘차게 한번 행동하고자 나왔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한번 봐주십시오 넥타이도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주산 대표님께서 여러 현화에 대한 이야기 또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수도권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좋은 성과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많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성원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심판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당연히 해야죠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한 폐렴 문제만 놓고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경제정책 할 때마다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들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 지금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출범해서 하나 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점은 아니겠죠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 출연해주시는 많은 분들 성원해주셔서 이분들이 모두 국회에 입성해서 큰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한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추천 꼭 눌러주셔서 외부로 저희 영상 많이 나가도록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sach voyage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